이건 현실이야 살아야 할 뿐 반전 넣은 없어 날 향한 씩씩한 발걸음이 오늘따라 조라해 보여 나를 보는 눈빛이 둥정에 가득 찼어 네 앞에서 난 차가 보여 자신감에 찬인 모습이 내 눈은 그저 안쓰러워 국민이 많아 돈을 담아 예저로 꾸며 동작을 부둡툴 구겨지는 중 잠시 서서 눈빛이 부터 잦이 인문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